점이소 어딜 가나 주목받는 사람 선배에게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 난 확신한다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넌 근데 그 머리가 그 사람 털이냐 개 털이냐 건드리면 너만 손해라는 거 겪어봐서 알잖아 선배님 왠요 이랬던 사람이 설화 네? 밥 먹자 내가 이거 삼각색 김밥을 안 먹어봐가지고 뭐야 저 새끼 드디어 처음 오는 거야? 설화 나랑 사귈래? 수상적은 선배가 수상적은 행동을 시작했다 수상적은 선배가 수상적은 행동을 시작했다 수상적은 밤에 서서